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5월 4일 잠정실적이 공시된 종목 중에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 6개만을 선정해서 간단히 실적 리뷰와 연간 실적 및 추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한항공입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8천억원, 영업이익은 7,884억원, 단기순이익은 5,439억원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19%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네요. 전분기 대비 매출은 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 증가, 단기순이익은 35% 증가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60% 증가, 영업이익은 533% 증가, 단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센서스 대비 1분기 매출은 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27% 증가, 단기순이익 50%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표에 나오는 대한항공 매출 구성은 2021년 기준이며, 코로나 여파로 국내선 비중이 89%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2022년 연간 추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11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3%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0조 3천억원이며,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ER은 13배 수준입니다. 둘째, 아비코 전자입니다. 1분기 매출은 424억원, 영업이익은 32억원, 단기순이익은 33억원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8%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11% 증가했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모두 흑자전환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2% 증가, 영업이익은 247% 증가, 단기순이익은 163%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1분기 매출은 1% 증가이지만,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순이익 컨센서스 자료는 보이질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 아비코 전자 매출 구성은 레지스터 34%, 메탈인덕터 30%, 시그널인덕터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의 2022년 연간 추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19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30%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682억원이며,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ER은 14배 수준입니다. 셋째, 윈스입니다. 1분기 매출은 174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 단기순이익은 20억원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11%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2% 증가, 영업이익은 478% 증가, 단기순이익은 422%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1분기 매출은 4% 증가이지만, 영업이익은 90%, 단기순이익은 122%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기준 윈스의 매출 구성은 네트워크원에 대한 제품, 상품,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윈스의 2022년 연간 추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1,087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5%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종가기준 시가총통액은 2,327억원이며,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R은 11배 수준입니다. 넷째, KCC입니다. 1분기 매출은 1조 6,376억원, 영업이익은 1,494억원, 단기순이익은 322억원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2%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9% 증가, 영업이익은 101% 증가, 단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0% 증가, 영업이익은 93% 증가, 단기순이익은 6%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센서스 대비 1분기 매출은 10% 증가, 영업이익은 30% 증가했지만, 단기순이익은 53% 낮게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KCC의 2022년 연간 추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6조 3,71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3조 2,880억원이며,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R은 8배 수준입니다. 다섯번째, 금호석유입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1,991억원, 영업이익 4,491억원, 단기순이익은 3,733억원이 나왔습니다. 단기순이익률은 17%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네요. 전분기 대비 매출은 1% 증가, 영업이익은 8% 증가, 단기순이익은 24% 증가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7% 감소, 단기순이익은 2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1분기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0%, 단기순이익은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호석유의 매출 구성은 SBR 등 제품이 55%, ABS 등 제품이 33%를 이룹니다. 금호석유의 2022년 연간 추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8조 1,893억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금호석유의 이번 1분기 좋은 실적은 시장을 더욱 놀래켰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월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7,867,000억원이며,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ER은 4배 수준입니다. 마지막, 한국금융지주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3,381억원, 단기순이익은 3,076억원이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3% 증가했으나 단기순이익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0% 감소, 단기순이익은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은 1%, 단기순이익은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음을 느낄 수 있네요. 한국금융지주의 매출 구성은 유가증권 평가 14%, 수수료 수익 13%, 외관거래 이익 12%, 이자 수익 12%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2022년 연간 추정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1조 2,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치가 낮죠. 저번에 배당주를 정리하며 본 금융지주사들과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5월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 9,621,000억원 이어 22년 단기순이익 기준 PER은 4배 수준입니다. 오늘 6종목 흥미롭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의 6종목과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